반갑습니다. 아마 지금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김현지라고 하는 이름을 잘 알고 계실텐데요. 이재명의 실질적인 최측근, 네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이다. 김영도 있고 정진상도 있고 그리고 또 유동규씨도 과거에 있었지만 지금은 아니고 그리고 또 김현지까지 해가지고 사실상 이재명의 가장 최측근인 사람 중에 한 사람이 김현지로 지목이 되죠. 그러다 보니까 이재명의 최측근이라고 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일 겁니다. 굉장히 별의별 논란들이 많을 수밖에 없죠. 이재명 자체가 논란 그 자체니까. 그래서 지난 대선 때 같은 경우는 이재명과 불륜 관계인 거 아니냐 이런 논란부터 시작해가지고 별의별 얘기가 다 있었고요. 우리 이재명 대표가 김현지씨에 대한 애정과 사랑이 얼마나 강하신지 제가 생각하기에는 제가 납득이 잘 안되는지는 모르겠지만 이재명씨가 와이프가 있잖아요. 그러면 와이프 입장에서 봤을 때는 어떻겠습니까? 아니 우리 남편이 김현지라고 하는 여자 비서랑 이런 식의 불륜 논란이 있었다. 그리고 또 그 전에 같은 경우는 또 김부선씨랑 또 별의별 논란이 있지 않았습니까? 뭔가 좀 이런 거에 대해서 예민하게 생각할 것 같은데 그래서 이제 김현지에 대한 불륜 논란 뭐 이런 것까지 터지면 당연히 이제 김혜경씨를 입장해서 야 그 여자 좀 이제 잘나라 같이 같이 있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할 것 같은데 전혀 막 그런 게 없습니다. 그냥 뭐 자기 그냥 돋고다이로 가는 것인지 김혜경씨를 별로 신경도 안 쓰이는 것인지 지금도 마찬가지로 이재명의 지금거리에서 보좌하고 있는 게 김현지씨죠. 오늘 제가 근데 영상을 통해서 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잘 아시는 것처럼 이제 그 11월 15일이 되면은 김문기씨를 모른다라고 얘기했던 이재명의 발언에 대한 선거포 입안 그 결과가 11월 15일에 나오게 되죠. 근데 김문기씨를 모른다라고 얘기했던 것 그거랑도 마찬가지로 김현지씨가 연관이 되어 있더라고요. 제가 이제 그 김현지에 대해 가지고 많은 것들은 찾아봤습니다만 이 내용을 또 이번에 처음 알게 돼 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시켜드리고자 하는데요. 김문기씨 그 아들이 이제 그 지난번에 연말 정도 즈음에 기자회견을 열어서 대선 직전에 이제 기자회견을 열어서 김문기씨 그 유서도 공개를 했었고 어떻게 이재명을 위해 가지고 10년 가까이나 충성을 다했던 우리 아버지를 모른다라고 할 수가 있냐라고 하는 시기에 그 눈물에 기자회견을 했었죠. 그쵸? 근데 그 기자회견 하기 직전에 이재명 측 인사라고 하는 사람이 김문기씨 아들한테 접근했다라고 하는 건 알고 계실 겁니다. 그게 이제 그 이워종 전 사장이었죠. 그쵸? 이워종 전 사장이 이재명 캠프에 소속이 되어 있던 사람인데 그 사람이 김문기씨 아들한테 접근을 해가지고 그리고 압박을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물론 그때 당시 이제 그 민주당 선대위 같은 경우는 이워종이라고 하는 사람은 공식적으로 뭐 우리랑 상관이 없다 뭐 개별적으로 그냥 가서 얘기를 한 것인지 우리랑 상관이 없다라고 했었거든요. 그런데 재판을 통해 가지고 검찰이 헛보한 통화 기록 내용을 보니까 그 얘기가 개구라였다라는 게 드러났습니다. 다른 사람도 아니고 정진상과 김영 그리고 또 김현지씨와 수차례 이 이워종이라고 하는 사람이 통화를 했다라고 하는 게 확인이 됐는데요. 도대체 그 재판에서 김현지씨가 뭐라고 얘기를 한 것인지 그거를 좀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유동규씨 같은 경우는 지난번에 또 이런 폭로를 한 적이 있습니다. 자기가 출소하고 난 뒤에 김문기씨 와이프분을 만난 적이 있는데 와이프한테도 이워종이가 마찬가지로 접근을 해가지고 혜유랑 협박을 했다라는 거예요. 김문기씨 아들뿐만 아니라 김문기씨의 부인한테도 이워종씨가 접근을 해가지고 기자회견 좀 하지 마라 이런 식으로 이제 혜유랑 압박을 했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 가지고 와서 좋은 소리 좀 해달라 뭐 이런 얘기를 했다는 것이고 가급적이면 기자회견을 안 했으면 좋겠다 우리 좀 도와주시면 안되겠나 뭐 이렇게 이제 혜유랑 협박을 했다라는 겁니다. 유동규씨 표현으로는 협박이라고 하는 표현도 쓰더라고요. 구체적으로 그러니까 재판에서 공개했던 이런 식의 워딩 말고 조금 더 강한 워딩도 있었던 걸로 예상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 이워종이라고 하는 사람과 이재명 두 사람의 관계는 어떠나 일단 경기도에서 같이 기관장을 하기도 했었고 이해보고 같은 거 할 때 이워종씨를 본 적도 꽤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이재명이가 공간으로 부르면 같이 술을 마실 정도로 그렇게 이제 이재명과 이워종 두 사람의 친분은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지금 문제에 대해 가지고 검찰도 문제의식을 느끼고 재판에 김현지씨를 증인으로 출석시킨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김현지씨한테 어떤 거를 갖다가 물어봤었나 아 김문기씨의 아들과 그 다음에 김문기씨의 와이프가 됐거나 이런 사람들과 이워종이가 접근을 할 때 그때 당시에 김현지씨한테 통화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 통화했던 내역의 시간까지도 정확하게 검찰이 지금 확보하고서 김현지씨한테 물어봤는데 모든 내용에 대해 가지고 기억이 나지 않는다. 안부 전화였다. 이렇게 김현지씨는 잡아댔습니다. 자 그런데 이게 잡아댈 수 없는 문제인 게 뭐냐면요 예를 들어가지고 이 제 2022년도 1월 9일 오후 4시 35분 정도쯤에 이워종 전 센터장이 김훈기씨의 동생한테 전화를 겁니다. 동생한테 전화를 걸어가지고 뭐 할 말이 뻔한 거겠죠. 그쵸? 마찬가지로 이제 그 아들이나 부인한테 희유랑 압박을 했던 것처럼 똑같이 동생한테도 희유랑 압박을 했겠죠. 근데 그렇게 전화를 하고 난 뒤에 딱 4분 정도 시간이 지나고 4시 39분에 김형한테 이워종씨가 전화를 걸어요. 뭐겠습니까? 사후 보고하는 거겠죠. 그리고 두 번째 같은 경우는 1월 19일에 이워종씨가 이제 김훈기씨 아들한테 또 전화를 겁니다. 1월 19일이라고 하는 날짜가 언제냐면 김훈기씨의 이제 그 유족들이 김훈기씨의 잡힐 유서를 공개했던 그날이에요. 그날 이제 그 김훈기씨 아들한테 전화를 딱 겁니다. 그리고 이제 4분 정도 시간이 지나고 3시 6분에 그리고 또 마찬가지로 한 20분 정도 시간이 더 지나 3시 22분에 두 차례 걸쳐가지고 이 이워종씨가 누구한테 전화를 건다? 김현지한테 전화를 겁니다. 명백하게 이거는 뭐겠어요? 사후보고겠죠. 근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 김현지는 뭐라고 해명을 했나? 안부를 묻는 사이였을 뿐이다라고 개구라를 치고 있습니다. 세상 천지에 안부 전화를 갖다가 두 번에 걸쳐가지고 3시 6분과 3시 22분에 안부를 묻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무슨 놈의 안부라도 찾는 겁니까? 실제로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누가 보든지 간에 딱 4분 전에 김훈기씨 아들과 통화하고 얘 안부를 갖다가 김훈기씨 아들한테 통화 한 4분 있다가 하고 또 16분 있다가 또 하겠냐고요. 누가 보든지 간에 김현지한테 뭐 했던 거예요? 이거를 사후보고를 했던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검찰이 통화한 이역도와 마찬가지로 공개를 했습니다. 김훈기씨 아들이 이제 이워종씨한테 이렇게 얘기를 해요. 제가 여쭤봤던 것에 대해 가지고 답을 가지고 와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해요. 여기서 말하는 이제 그 여쭤봤던 것에 대한 답이라고 하는 게 예 도대체 이재명 대표가 김훈기씨를 모른다라고 한 것이나 그 이유를 알고 싶다라는 거에 대한 이제 그 답입니다. 그걸 이제 이워종한테 얘기하니까 이워종씨가 뭐라고 얘기하나 굉장히 좀 유의미한 대답을 하는데 후보님 또는 후보의 가장 주변에서 함께할 수 있는 친구들하고 이야기를 정확히 들어보고 말씀을 드리겠다 이렇게 얘기해요. 이재명한테 내가 물어보고 후보님한테 물어보고 말씀을 드릴게요. 이것도 아니고요. 후보님 또는 후보 가장 주변에서 함께할 수 있는 친구들한테 물어보겠다 이랍니다. 아까 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죠. 김문기씨 동생한테 전화 걸고 전화 걸었던 사람이 누구예요? 김용. 김문기씨 아들한테 전화 걸고 또 사후보고 하듯이 전화했던 사람이 누구예요? 김현지씨. 그러면 지금 이워종씨가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후보님 가장 주변에서 함께할 수 있는 친구들이 누구를 이워종씨가 얘기하는 거겠습니까? 당연히 정진상에다 김용이나 김현지를 얘기하는 거겠죠. 뭐 누구 있겠습니까? 다른 사람이? 그리고 이 통화를 하고 난 뒤에 5시 58분에 똑같은 날 또 김현지한테 전화를 겁니다. 이것도 안부전화라고 할 겁니까 미친 여자애가. 5시 58분에 또 김현지한테 전화를 걸어요. 그래서 검찰이 이제 김현지한테 이 통화를 비롯해가지고 캠프에서 김문기씨 유족과 관련된 논의가 있었느냐라고 물어보니까 김현지는 그런 일이 없었다고 또 구라를 칩니다. 이걸로는 이제 설득이 또 안되다 보니까 이워종이가 아예 그냥 2월 2일에는 김문기씨 아들을 직접 만나게 됩니다. 이 만남이 이제 7시 30분부터 시작해가지고 저녁 8시 49분까지 한 1시간 20분 정도 이 만남이 이루어지게 되는데 자 이제 그 패턴이 어떻게 되는지 알겠죠? 만남이 되고 난 다음에 딱 끝난 직후 8시 49분까지 만났어요. 그리고 8시 49분에 이워종씨가 전화를 겁니다. 김문기씨 아들과 빠이빠이 하고 난 시점이 언제예요? 8시 49분 그리고 8시 49분에 뒤로 등을 돌리자마자 바로 전화를 거는 거예요. 누구한테 전화를 걸었겠습니까? 김현지한테 이것도 안부전화인가요 김현지씨? 7시 30분부터 8시 49분까지 그런 식으로 만남을 김문기씨 아들과 갖고 8시 49분에 이워종씨가 다시 김현지한테 전화를 거는데 김현지는 이 통화 내용에 대해 가지고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이러고 앉아있습니다. 기가 막히죠? 여기서 소름 끼치는 게 뭐냐? 이것뿐만 아니라 이워종씨가 0189로 끝나는 전화번호로 전화를 걸었대요. 0189 근데 0189가 누구의 번호냐? 검찰은 이재명의 번호로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문제가 뭐냐? 0189가 원래 알려져 있는 이재명의 번호가 아니거든요. 그런데도 검찰은 이 번호의 실사용자가 이재명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겠습니까? 사실상 대포폼 같은 차명폼 같은 거를 이재명이가 쓰고 있었다고 검찰은 판단하고 있었던 것이죠. 정말 기가 막힌 얘기들 투성이죠. 이게 이재명이가 지난 대선 때부터 사실 더 옛날로 가면 성남시장일 때부 터같이 꾸려왔던 팀입니다. 이 팀들이 성남시라고 하는 그 엄청난 성남시를 담당했다는 것도 우리가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히고 노릇인데 이 인간들이 지금 한술 더 떠가지고 고지곳대로 어디로 와가지고 국회에 와가지고 대한민국을 지락펴락하고 있는 게 현재 지금 대한민국의 시연주소인 것이죠. 반드시 11월 25일에 이재명에 대한 구속을 통해가지고 그 밑에 기생하고 있는 이 인간들도 싹 다 정리가 돼야 됩니다. 정말 지저분한 인간들이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